눈을 감고 가니깐 입술이 어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저 때 몇 테이크 갔죠? 그때 17번? 되게 많이 가셨어요. 왜냐면 제가 진짜 로몬한테 미안한 게 눈을 감고 가니까 입술이 어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아 로몬 진짜 미안하다. 한 번만 다시 가자. 진짜 미안하다. 로몬이 나는 좋아. 근데 실제로 촬영하기 전에 되게 진짜 당황했다. 어떻게 하지? 너무 긴장된다.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또 받아보니까 아 이래서 멜로를 하는구나. 저는 이 씬을 가장 아낍니다.